강다니엘이 있는 곳엔 영화가 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화제. Hello everyone. Welcome to Kang Daniel Film Festival. 강다니엘 영화제. Kang Daniel Film Festival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비 가이드 다니엘입니다. 오늘도 취했냐고요? 네, 맞아요. 전 취했습니다. 다니엘의 사랑에... 그만할게요. 너무 오글거린다. 자, 다니엘이 추천해드리는 세 번째 무술 영화. 오늘도 힌트가 되어드릴 저의 강 씬의 노트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집중! 무술과 축구라는 종목을 정말 B급, 갬성 느낌으로 너무 재밌게 잘 그려낸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번을 봐도 그저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별점은 5점 만점에 별 4점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과반수의 다니티 분들이 어떤 영화인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아, 다 나랑 동년배들이구만. 만약 이 영화가 한국 버전으로 제작이 됐으면 어땠을까요? 제 상상버전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경기장 전설의 소림축구 선수단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지성, 손흥민, 이강인, 홍명보, 이동국. 와, 라인업이 아주 화려한데요. 아, 네. 지금 막 박지성 선수의 불꽃 슛 기술이 들어간대요.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상대방의 유니폼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손흥민 선수의 공중 발차기 권법도 들어갔는데요.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발차기가 너무 빨라서 골을 넣은지 안 넣은지 측정불가합니다. 아, 비디오 판독 중인데요. 잠시만, 네. 아, 네. 결과 나왔습니다. 아, 스코어 52대 0으로 대한민국 소림축구단 팀의 승리입니다. 아, 지금까지 유니버스에서 올 위원 강다니일이었습니다. 네, 강다니일이 추천하는 영화 무슨 영화? 세 번째 작품은 바로 소림축구입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이 대명사가 된 영화죠. 저는 이거 한 7번, 8번 본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성치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배우라고 하죠. 배우이자 감독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우리 아버지 세대분들은 정말 좋아하십니다. 주성치, 오맹달, 조미 등등 유명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이 영화는 2001년 개봉작으로 주성치 배우의 첫 번째 단독 연출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황금오른발이라는 별명으로 최고의 축구선수를 군림했던 명봉이 축구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축구팀을 결성하게 되고 소림축구 기술을 연마하면서 상대팀을 격파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제 영화 속에 다양한 축구 경기가 나오는데 제일 흥미진진했던 건 이제 아무래도 그 소림 형제들이 처음으로 그 능력을 깨우쳤을 때 막 동네 축구한다고 해놓고 조폭들 모아가지고 막 벤치로 막 겁나 벤치로 막 때리거든요, 막 그래서 막 이게 무슨 축구예요? 이랬는데 이제 그 명봉이 야, 이게 바로 축구야! 이게 원래 막 너희들이 이겨야 될 거야! 막 했다가 이제 막 맏형이 빤스를 들면서 이제 항복, 항복 이랬는데 그러다가 너가 내 다리 밑에 기어가면 너희가 진 걸로 해줄게! 한 다음에 기어가요! 기어가다가 이제 소림 사용자들이 거기서 각성하는 장면이 있는데 와 진짜 아직도 너무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비보이에 관심이 가지기도 했고요 왜냐면 여기 그 토마스 윈드밀 콤보를 엄청 잘하거든요 여기 나오시는 그분이 자, 만약에 이제 제가 참가했다면 어떤 무술을 써서 어떤 그 권법을 써서 상대방을 물리쳤을 것 같은지 저는 이제 솔직히 제일 멋졌던 건 저는 그 골키퍼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이소룡의 그 재현배우로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그 중국에서도 근데 이분이 그 검 그 손을 막 서석석석석석 하면서 막 날라오는 공들 다 막고 하다가 손을 이렇게 팽 치니까 저희 골키퍼 그 골대까지 가가지고 골을 넣는 장면이 있는데 진짜 너무 멋졌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 무술 영화 전문 배우 주성치의 필모그래피는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최대한 숨을 참고 빠르게 한번 쫙 긁어보겠습니다 자 단위티 준비됐습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자병법 용재천의 병력 선봉 흑전사 자웅 쌍혈 지존 소자 폭풍한자 강호 최후의 보스 도성 도협 망부성룡 무적 행운성 도성타왕 쌍용 쟁패 정고전가 경치종행 성전강호 도패 도악 위룡 신정무문 신격태도 콩푸어술 소유기 그 다음에 이제 장강시파로 내 최영화 자 포기하겠습니다 필모그래피의 반에 반도 안됐다고 하는데 이렇게나 작품이 많다고 합니다 자 어 저는 여기서 본 영화가 뭐가 있냐면 그 주성치 콩푸어술 그리고 서유기 그리고 도성도 봤던 것 같고요 저희 아버지가 주성치의 짱팬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왠만한 거는 비디오로 빌려서 볼 수 있었던 건 다 본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잘 나진 않나요 자 안 본 영화 중에 한번 제가 제목만 보고 좀 끌리는 작품이 뭔가 한번 결정해볼게요 저는 강호 최후의 버스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 강호라고 하면 강호 무림 이 무림 무협지 무대가 되는 지역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최후의 버스라니까 뭔가 보스가 마지막으로 무술을 쓰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약간 먼치킨을 좋아하거든요 약간 근데 보스가 먼치킨일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중화권 영화 제목답게 네 글자로 된 제목이 많은데 저도 네 글자 무술 영화 제목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어 저는 저는 뿌링클 이라고 하겠습니다 먹고 싶네요 네 자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소림축구 정말 정말 재밌는 영화니까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아 이 보신 분들도 생각난 김에 한번 더 보시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일 맘대로 시상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예이 자 매일매일이 축제 강다닐 영화제 오늘은 쿨하게 간다 안녕 강다뇨 film festival to be continued 골랜 나 다닐티 마음속에 골랜 강다닐이 있는 곳엔 영화가 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화제 Hello everyone Welcome to Kang Daniel Film Festival 강다니엘 영화제 Kang Daniel Film Festival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 예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예일 맘대로 시상식 현장 오호 실시간 중계를 위해 유니버스에서 특별히 드론을 100대나 띄워주셨네요 거의 드론이셨네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지 몰랐습니다 에? 아 드론이 아니고 잠자리에요 아 네 바로 넘어갈게요 그냥 지금부터는 무술 영화 주제에 맞는 수상작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상 이번 상은요 천상 무술인 상입니다 배운지 무술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무술 영화를 잘 소화한 인물 작품에게 주는 상입니다 시상에는 감정을 잃은 AI 강다니엘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다니엘입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저는 지금 시상자로 나와서 기분이 아주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럼 지금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천상 무술인 상은 바로 연문 축하드립니다 연문 축하드립니다 주연 배우의 견자단은 영화를 위해 영춘권을 배웠는데 고작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영춘권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문과 흡사해 보이기 위해서도 평소에도 연문처럼 옷을 입고 차를 마시고 습관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견자단이 연문을 똑같이 오마주한 것처럼 저를 오마주해야 된다면 어떤 특징을 살려야 할까요 어 어 그냥 뭐 네 별거 있나요 이 말투부터 저를 다 표현한 것 같은데요 별거 있나 오른쪽 눈 밑에 점 찍고 그냥 웃을 때 눈 없어지고 하면 끝이지 뭐 자 다음 두 번째 상입니다 국내 무술 무비상입니다 시상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다니엘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올라와 주시지요 안녕하세요 강다니엘입니다 요즘같이 쌀쌀한 날 감기 조심하시고 앞으로 가시는 걸음 걸음 닭꼬김만 걸으시길 바랄게요 네? 아 너무 다수어서 녹아 내린다고요? 아 그럼 안되죠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국내 무술 무비상은 바로 짝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강력 추천한 영화입니다 배우분 자체가 무술 감독이어서 너무너무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국내 영화 중에서 제일 추천한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 2006년에 개봉된 영화로 류승환씨가 감독이자 배우로 출연하게 됐는데요 정두홍 이범수 류승환 주연 배우 세명이 모두 충청도 출신이라고 하구요 대부분의 액션을 대역 없이 소화하셨다고 합니다 자 서울에서 형사생활을 하는 태수가 어린 시절 중마고우였던 왕제의 부음 소식을 듣게 되면서 벌어지는 액션몰인데요 제가 꼽는 최고의 명장면은 마지막에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일본식 술집? 그 뭐라고 하지? 선술집! 거기를 쳐들어가요 두 명이서 단 둘이서 쳐들어간 다음에 진짜 아 그냥 말이 안되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으로 해서도 무술용화라는 그 본질에 가까워서 뽑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종도홍씨의 빅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류승범씨도 좋아하기도 해서 류승환씨도 좋아하기도 해서 원래는 아라한 장품 대작전을 하려고 하다가 그건 너무 EBS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짝표를 뽑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 2021년 버전으로 리메이크 된다면 주연 배우로 잘 어울릴 것 같은 배우는 누구인가요? 어우 이거 너무 어려웠네요 커피는 돌고 돌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거든요 그래도 역시나 정도홍 그리고 류승환씨 아니면 저는 이해가 안될 것 같아요 오리지널이 최고다 저도 이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요 한 대 맞고 뻗는 양아치 저컬로 저 진짜 잘 마실 자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상은요 졌지만 잘 싸웠 상입니다 주인공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최고의 무술 한 판을 벌였던 작품에게 주는 상에는 오랜만에 그냥 강다니엘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갑자기 저보고 시상하라고요? 아 이거 준비하긴 했는데 제가 발표할게요 그럼 아 왜 이렇게 어색하지 이거 괜히 막 성대모사 해야 될 것 같고 그랬네요 아 일단 그냥 강다니엘이 시상하는 졌지만 잘 싸웠 상에는 300입니다 아 어떡해 네 역사적인 테르모필레 전투 마지막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레오니다스 군대이지만 영화 제목처럼 300명의 전사들이 100만 대군을 상대로 몰아붙이며 전투했던 게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였습니다 자 이 영화는 2007년 개봉작으로 테르모필레 전투를 묘사한 작품인데요 300 그래픽 노블이란 동명의 영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들을 겨냥한 영화기도 해서 그 남자들의 싱금을 울리는 명대사 그 슬로우모션 실제로 이 액션씬을 한국 드라마 추노에서 많이 참고하기도 했죠 슬로우모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멍청한 짓 하지 마라 페르시아인이여 너무 스파르타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자 마지막으로 무술이 가미된 애니메이션 영화도 하나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바타! 아바타 추천해드립니다 전 아바타 되게 재밌게 봤어요 Earth, Fire, Water, Wind 말하면서 그... 에어벤더, 파이어벤더, 어스벤더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싸우는 건데 사실 자세한 내용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자! 네엘 맘대로 시상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희상된 작품에는 저의 사랑과 다니티에 관심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강다니엘 영화제 무술영화라는 주제로 추천작부터 시상식까지 함께해 봤습니다 저는 뭐 무술영화는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토니지아 배우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옹박도 얼마 전에 또 한번 다시 봤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봤었습니다 자! 다음에도 재밌는 주제로 다양한 작품들을 들고 올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리뷰 글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매일매일이 축제 강다니엘 영화제 우리 또 만나자 알겠지? 강다니엘 영화제 강다니엘 영화제 강다니엘 강다니엘 이 조합 기가 막혔다 난리는 머릿결이 쏘아 매일생 눈부신 내 아웃핏 난 눈치 강다니엘이 있는 곳엔 영화가 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화제 헬로우 에브리번 월끔 투 강다니엘 플룸 페스티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축제가 펼쳐집니다 강다니엘 영화제 캥다니엘 플룸 페스티벌 안녕하세요 저는 KDFF의 호스트 강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집에서 혼자 여유로운 시간 보내신다면 제가 추천해드린 영화들을 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하하 다니 넬도님 다니엘 영화 속 빌런 중에서 루피오짱과 닮은 캐릭터도 있나요? 성격이나 하는 행동이요 아님 미워할 수 없는 귀여움이라든지 글쎄요 저는 빌런은 그냥 빌런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 빌런은 카니지나 조커 같은 그리고 좀 광기에 사로잡힌 캐릭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루피오짱은 절대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제가 딱 생각나는 떠오르는 그런 빌런은 없는 것 같아요 어 뭐 그 크라운 생각난 건 미니언? 미니언? 미니언즈의 미니언? 왜냐면 미니언에도 결국엔 악당을 보스로 모시잖아 그러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다니엘 영화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제가 직접 제안한 주제입니다 특유의 B급 영화 자 이 B급 영화라는 개념이 단어만 들었을 땐 약간 느낌적인 느낌 feeling적인 feeling으로 확 와닿는데 말로 설명하기엔 엄청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 초록창에 검색해서 수집한 정보를 얘기하자면 단기간 촬영 저 예산으로 제작된 영화 무명감독과 아시는 배우들이 만든 작품으로 테스트적 요소가 있는 마이너 영화사들의 영화 1970년대 이후로는 특정한 정서를 가진 서브컬처 쉽게 말해 막장 병맛 혹은 자극적인 컨텐츠의 경우 B급이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념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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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립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저 예산이 아닌데도 일부러 B급으로 찍는 경우도 있고 B급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이 B급 영화의 개념은 킬링타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영화 자체가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나름 난 재밌게 봤어 이런 거랄까요 뭐 그리고 그냥 재밌게 봤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기억 안 나 그래서 다시 한번 봐야겠다 약간 이런 영화들이랄까요 자 일단 B급 영화에 꼭 있어야 할 요소를 저는 생각해 본다면 특유의 이 고어함 좀 잔인한 연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뜬금없는 장면전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상황과 맞지 않은 필터 이제 그 스크린 임팩트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 요소인 것 같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 극중 인물들이 일부러 연기를 못할 때 약간 묘사를 그렇게 할 때인 것 같아요 엄청 요소가 많죠 자 아무튼 제가 추천해드린 영화들 쭉 보시면 B급 영화가 무엇인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영화 소개를 시작하기 전에 스몰 토크 시간을 가져볼 건데 토크 주제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잠시 광고 타임 수트가 잘 어울리는 강다니엘 단지 피스쿨 때문일까 아니 비결은 여기 있다 맨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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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가 주최하는 축제가 어떨지 궁금하다면 여기로 오시라 캥다니엄 플룸 페스토 자 간단 워밍업 토크 타임 토크 주제는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B급 감성을 맞춰라 자 B급이란 무엇인지 감을 익히기 위해서 초록창 기준 B급 영화 추천작으로 뜨는 것들 중에서 몇 편 가져왔고요 영화 속에서 B급 감성이 녹아있는 장치는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디오로 소통 중이니까 간편하게 대사 맞추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빅 퀴즈 들어갑니다 봤지 이건 땡땡 땡땡땡식 인사야 우린 거짓말 안 해 맹세했거든 힌트를 드리자면 영화 킬러의 보디가드에서 라이언 레이널즈가 맡은 역 마이컬 브라이스의 대사입니다 여기서 땡땡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이게 땡땡땡식 인사라 모르겠네요 한국식으로 하면 약간 쌍팔눈독식 인사라고 하지 않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렸을 때는 땡땡땡땡땡식 아 보이스카웃 맞아 맞아 보이스카웃이라고 많이 하는데 근데 이건 좀 한국 정서가 아니라서 좀 어렵다 보이스카웃식 인사야 우린 거짓말 안 해 맹세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린 친구들은 크로스웨어 하트 이러면 가슴을 X자로 긋고 선서를 하면서 자기가 이 말을 지키겠다라고 선서를 한 게 있는데 보이스카웃에서 나온 그걸 약간 한 것 같아요 연출을 킬러의 보디가드 되게 재밌게 봤었습니다 킬러를 경호한다는 개념부터가 되게 기발한 것 같았고 사실 세무엘 잭슨, 라이언 레이로즈 너무너무 좋아하는 배우들인데 일부러 B급처럼 연출한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빅 퀴즈 드립니다 죽이기엔 너무 땡땡땡 힌트를 드리자면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보우2에서 테이저 페이스가 그루트를 보고 한 말입니다 땡땡땡은 뭘까 이건 당연히 죽이기엔 너무 귀여워죠 네 죽이기는 너무 귀여워 왜냐면 그루트를 보고 한 말이고 이제 베이비 그루트고 테이저 페이스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욘두가 머리 화살 조절하는 거 뺏긴 다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그때 반란을 일으켜서 선장을 이제 맡게 된 그 테이저 페이스입니다 근데 얼굴이 이게 한국식으로 의역하면 테이저, 테이저 이게 전기 충격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충격적인 얼굴이라고 의역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여기도 그 크루원들이 엄청 비웃어요 테이저 페이스 아아 이러면서 막 근데 뭐 그런 장문도 약간 좀 B급 갬성이죠 자 이제 또 하나의 명세 명대사로는 이제 아이엠 그루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퀴즈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빅 퀴즈드립니다 총알은 OO의 OO이야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죽지 자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스플렌디드가 했던 말입니다 음... 음... OO은 죽음의 씨앗이야? 총알은 죽음의 씨앗이야? 맞죠? 어 나 이거 다 안 해 나 왜 이렇게 왜 다 알지? 네 맞췄네요 제가 총알은 죽음의 씨앗이야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죽지 이제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매드맥스를 보신 분들은 스케일이 되게 큰 영화로 알고 계실텐데 왜 B급 영화이지?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제 매드맥스 시리즈는 저해산 영화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 CG가 없는 영화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어... 옛날 매드맥스 보시면 그냥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왜 B급인지 사실 이 세기말 감성이라는 말이 북두의 권 때문에 유행하기 시작한 거 같긴 한데 사실 세기말 감성이란 게 약간 매드맥스 덕분에 또 뭐 게임 펄아웃 덕분에 유행하기도 했지만 그 특유의 그 낙진이 엄청난 곳에서 이제 돌연변이 또 레이더들이 넘실대는 그 매드맥스 월드를 그냥 B급처럼 보여요 그냥 딱 봐도 B급 플래닛이야 약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B급 감성을 마쳐라 퀴즈는 여기까지 이제 B급 영화란 무엇인가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 취향껏 골라온 B급 영화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미리 팝콘 준비해주시고요 그럼 이만 저는 영화제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축제 강다니엘 영화제 안 듣는 사람 바보 강다니엘 필름 페스티벌 오늘도 즐거웠다 강다니엘이 있는 곳엔 영화가 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화제 Hello everyone welcome to Kang Daniel Film Festival 오직 유니버스에서만 즐길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축제가 열립니다 강다니엘 영화제 Kang Daniel Film Festival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이번 주제 뭔지 기억하시죠? 특유의 B급 영화인데요 어떤 작품들 골라왔을지 기대해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강시네노트 공개하는 날입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B급 영화의 감성을 너무나 재밌게 풀어서 속 시원했던 영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별점은 5점 만점에 별 4점입니다 자 어떤 영화일지 느낌 오시나요? 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힌트를 키워드 몇 개로 드려볼게요 레드 수트 코믹 악당 자아가 세계 정의감 제로 책임감 제로 힐링팩터 만땅 자 어떤 장품일지 궁금하시는데 특유의 B급 영화 첫 번째 작품 트레일러 나갑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웨이드 윌슨 암치료를 위해 어떤 비밀 실험에 참여하게 되는데 꿈만 같은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torture 고문 torture 고문 torture 고문 고문에 고문을 더해서 괴로운 날들이 지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소 농도를 떨어뜨린 기계에 들어가 고문을 당하는데 피부가 흉측하게 변하고 말았다 살아나면 그가 처음 들은 말은 이제 훈남 소리 듣긴 글렀네 실험실을 폭파시키고 탈출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웨이드 윌슨 자기 자신이 모든 게 치료되는 초재생 능력 힐링 팩터를 얻었다는 것이다 흉측한 몰골로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프렌시스의 부하들을 죽이는데 무한 초능력을 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영화 데드풀 였습니다 영화 데드풀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특수부대 출신의 용병 웨이드 윌슨 라이언 레이널즈가 암 치료를 위한 비밀 실험에 참여했다가 세상에 없던 초재생 능력 힐링 팩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세상을 위해서 쓰기보단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놈들을 차차 뒤쫓는데 쓰게 됩니다 이 영화를 언제 처음 봤냐면 저는 그냥 개봉하고 처음 봤는데 바로 이 영화는 저는 개봉하자마자 바로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데드풀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히어로 스파이디의 베스트 프렌드이기도 하고요 제가 가장 보고 나서 오랜 잔상으로 남았던 씬은 이제 제 4의 벽을 어떻게 깨는 연출을 할까 왜냐면 데드풀은 코믹스에서도 작가랑도 얘기를 하고 코믹스를 보는 독자들이랑도 얘기를 하는 캐릭터여가지고 이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걸 연출을 어떻게 할까 되게 궁금했는데 그걸 되게 연출을 잘한 것 같아서 그 장면이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가장 많이 웃었던 씬은 손이 잘려가지고 손이 새로 나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애기손이었어요 귀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씬이 좀 기억에 남고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 당연히 데드풀이죠 데드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우선 주인공이 라이언 레이널즈이기 때문에 재밌다는 반응이 많아요 근데 이게 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엑스맨 그 울버린 울버린의 이제 프리퀄 작품에서 휴증맨이 나오는 이 울버린 프리퀄 작품에서 거기서 데드풀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데드풀 역할을 맡았던 게 라이언 레이널즈인데 판권 문제인지 이게 어른들의 사정인지 어 이상하게 나왔어요 데드풀이 이 입을 꼬매고 나오고 그 아만타티움 클로어처럼 손에서 이제 검이 나오는 형태로 나왔는데 막 눈에서 레이저빔도 쓰고 진짜 그냥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완전 실망을 했다가 데드풀이 정식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망가졌던 데드풀이 그래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데드풀은 앤티 히어로 캐릭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슈퍼 히어로와는 많이 달라요 뭐냐면 이제 어 앤티 히어로는 빌런이랑은 달라요 이제 히어로지만 안티 그러니까 어 일반적인 히어로와는 다르다는 거죠 예를들어 뭐 나무에 올라간 고양이를 구해주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 쓸 뿐이지 내가 저 전철이 눈에 거슬리면 그냥 폭파시키는 거고 그냥 그냥 가끔은 빌런 같은 행동들도 하지만 뭔가 이 정의가 애매모호하네요 자 암튼 큰 힘에는 큰 무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하는 아주 좀 지멋대로인 그런 캐릭터들입니다 자 내가 만약 데드풀과 같은 능력이 생긴다면 뭘 해보고 싶냐면 저는 미쳐버릴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 코믹스에서는 데드풀의 자아가 세 개예요 왜냐면 데드풀이 암에 걸려서 그걸 고치려고 하다가 힐링 팩터 능력이 발동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흉측하게 변하게 된 게 온몸에 암세포가 자라면서 온몸에 동시에 동시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죽고 살아나가고를 매일 매순간 영원히 반복을 하게 되는 건데 코믹스에서 데드풀이 이제 그걸 끊어내고 싶어서 머리에다가 총을 엄청 많이 써요 근데 그래 봤자 살아날 뿐인데 그러면서 뇌가 망가져 버려서 자아가 세 명이 생긴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되게 불쌍한 능력이에요 엄청 짠한 캐릭터고 이제 코믹스에서는 심지어 이제 죽음의 여신 하도 많이 죽다보니까 죽음의 여신 데스랑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언제 보기를 추천하냐면요 절대 부모님하고 보지 마세요 무조건 친구분들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은근 이제 그 19 드립도 많고 애초에 19 영화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 없이 여러분들끼리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강다닐 영화제 영화 데르풀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감상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화제 준비 때문에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주에 또 만나요 매일매일 축제 강다닐 영화제 오늘도 재밌었다 강다닐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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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닐 영화 영화제 강다닐 영화 영화제 강다닐 영화 영화제 강다닐 영화 영화제 예고편과 달리 생각보다 무거운 영화였지만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집중 있게 봤었던 영화입니다 한스 란다 대령의 사계국어 연기가 일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별점은 5점 만점에 별 5점입니다 어떤 영화일지 너무너무 많은 힌트가 나은 것 같습니다 한스 란다 대령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또 약간의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키워드 3개 정도 던져 드린다면 어... See you soon, Shoshana! 이거랑 어... We're cool notches 이거랑 뭐 여기도 빵구덩이 형님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레아세이두 레아세이두의 풋풋한 모습 그... 그 카지노... 아니... 카지노... 카지노 로얄이래 그... 스펙터 스펙터의 본드걸로 나오기 전에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너무 출연진들이 화려하긴 한데 음... 일단 브래드 피트 한스 란다 역의 이분 그... 오스트리아 빈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 정도는 많이 많이 한 것 같은데 자 이제 예고편과 달리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예고편이 엄청 가벼워요 그... 그냥 영화 제목도 뭐... 땡땡땡 땡땡땡땡이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가벼워가지고 생각보다 좀... 대사량이나 몰입감이나 뭐... 그랬습니다 자 그럼 진짜 대박 힌트 특유의 B급 영화 두 번째 작품 트레일러 나갑니다 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이 무차별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하던 그때 독일군 한스 대령은 유태인을 숨겨주고 있던 농장 주인을 찾아가 자백을 받아내고 숨어있던 유태인을 모두 학살하면서 영화가 시작된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어린 유태인 소녀 쇼샨나는 피투성이가 된 채 농장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한스 대령은 일부러 소녀를 놔주며 이렇게 얘기한다 또 보자 쇼샨나 한편 유대인 출신의 미군 아오도 레인 중위는 당한 만큼 돌려준다는 강렬한 신념으로 사람들을 모아 베스트즈 라는 조직을 결성한다 그들의 신조는 이것 독일군이 유태인에게 한 만큼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을 시작한다 신분을 숨긴 채 어른이 된 쇼샨나는 베스터즈를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극장 주인이 된다 운명의 장난인지 많은 유태인을 죽이고 독일 전쟁 영웅이 된 졸러가 그녀에게 반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는 쇼샨나는 쇼샨나가 히틀러도 참석할 만큼 큰행사에서 나치 선전 영화를 상영하게 되는데 이들의 엔딩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면 영화 베스터즈 거친 녀석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특유의 B급 영화 두 번째 추천작은 베스터즈 거친 녀석들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어머니랑 고등학교 때 봤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고 일단 제가 너무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영화감독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작품입니다 자 일단 독일군 유대인 나치 2차 세계대전 정말 무겁다면 무거운 주제들이 많은데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녹여냈냐면 일반 2차 세계대전 영화처럼 고증이 정말 뛰어나요 뛰어났는데 대표적으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 Enemy at the Gate 또 뭐 여기도 심지어 또 브래드 피트 나오네 Fury 그리고 이제 뭐 좀 긍정적인 거라면 Hex or Goji Hex or Leach 그리고 뭐 제가 2차 세계대전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World War 2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영화들에서 볼 수 없는 유쾌함이 있어요 칙, 칙 하면서 되게 유머러스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베스터즈 망나니 특공대의 엘도 레인 소위 역할은 브래드 피터였고 이제 강시네 노트에서 언급한 한스 란다 대령은 크리스토퍼 이게 한국 표기론 크리스토퍼 왈츠 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하게는 이분이 오스테리아 출신이어가지고 크리스토퍼 바우츠가 되겠습니다 V 발음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 배우분을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해요 진짜 너무너무 많이 좋아해요 이분이 나온 영화들은 거의 다 봤고 근데 그중에서 손에 꼽는 영화가 코엔틴 타란티노랑 하는 영화 두 개인 것 같아요 장고 그리고 베스터즈 이분의 그 독일어 연기랑 어 그 프렌치 프랑스어 하는 거랑 영어랑 그냥 그냥 이분이 그 영화계에서 헐리우드에 둬도 별명이 그거거든요 언어의 마술사 5개 국어 6개 국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모두 다 수준급으로 구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너무 멋지고 그 언어 실력에 맞게 연기를 연기를 더 미친듯이 잘하는 분입니다 자 아무튼 이 갈등이 무르익을 때의 스토리를 정리해보자면 영화 시사회를 열려는 독일군 VS 단순히 극장을 폭파하고 히틀러 암살을 성공하는 연합군 그리고 VS 그냥 독일군을 다 죽이려는 쇼샨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저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연출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킬빌 킬빌에서 이제 킬빌 2편이랄까요 뭔가 액션 씬이 엄청나게 좋은데 뭔가 쓸데없이 잔인하다고 해야 될까? 이게 사이다 북스 곡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냥 연출적으로 어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싶을 정도로 한데 이게 구엔틴 타란티노가 B급인 척하는 A급을 잘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쾌하지가 않아요 잔인한데 불쾌하지가 않아요 그냥 오우 징그러워 이러고 말지 그냥 그냥 뭔가 호쾌 호쾌하다는 말이 딱 적당히 어울릴 것 같아요 호쾌한 연출을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감독의 작품들을 더 소중하게 때타지 않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작품 이 베스터즈 이 거친 녀석들은 어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잔인한 게 보고 싶은데 소우 같은 건 보기 싫어 호스텔 보기 싫어 슬래셔 보기 싫어 할 때 이런 영화 너무 징그러운 건 싫어 이런 거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다 잔인한 걸 보고 싶을 때란 건 좀 말이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장르가 끌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너무너무 투머치 고어리한 거 가 싫으시다면 가볍게 보고 싶으시다면 그때 바스터즈의 거친 녀석들을 추천드립니다 자 강다닐 영화제 영화 바스터즈의 거친 녀석들 소개는 여기까지 넷땡닉스에도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 이만 다음 영화제 준비하러 갈게요 어떤 작품을 준비 중이냐면 지금 탱크로 비행하고 있는 거잖아 자 이게 힌트입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매일매일 축제 강다닐 영화제 함께 해줘서 고마워 켱다닐 영화제 켱다닐 영화제 필름 페스티벌 투 비큰티뉴 딱 일주일만 기다려 잠시 세척하는 모습 그림같이 그날이 넌 머릿결이 소원 매일 저한테 너는